헤프 그러면 부모님은 같이 한국으로 안 왔어요? 처음에는 같이 왔는데 지금 다 미국에 사러 가셨어요 너무 맛있겠다 왜 내 얼굴이 아ук october야 어머어머 어마어마어마 몰라 그냥 너무 나의 날 생각나서 귀여워 아 왜 이래 진짜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해 어 운다 아니야 울지 않아 아니에요 거풍마마 화이팅! 화이팅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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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양형수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인기가요 방송은 추석 연회를 맞이하여 일단 저희 데뷔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큰 의미있는 사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년동안 너무 같이 고생해 준 멤버들도 감사하고 저희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A&R티도 감사드리고 매일 매니지먼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품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무대에 많은 무대에 쓰게 해주신 우리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미 사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몇 번 주어진 blick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너무 빨라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양혜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거 항상 사어주시는 우리 가테리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헤멜스 스태프분들과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ANR팀 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블링크 너무 감사합니다